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다만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그런 변명, 변호 이런 것이 거의 전부가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서 참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책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국민들이 그냥 돼지 개도 아닌데 그냥 다 거짓말을 둘러대니까 이 선관위 개혁이 안 되면 참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을 보고 그냥 단신으로 방송을 내보내면 설명할 시간들이 좀 짧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실방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좀 늦게 제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지금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 상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참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참 작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천만 정도 되고 이제 천만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 가운데서도 아주 그런 근본주의적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직업도 안 가지지만 동시에 또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비율이 14%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900만 정도가 이제 사는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또 거기에 보면 이제 학생들 아이들 다 제외하게 되면은 징집할 수 있는 그런 병사 수가 대단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문에 인명 손실이 참 많았는데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렇게 사상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만 한 900만 남짓 되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이제 사상자 수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그런 국방송이 발표한 4시간 전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900명이 그야말로 살해당한 겁니다. 영어 표현은 버츄어드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2700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 지역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 인질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제 프리 팔레스타인 그런 주장을 펼치는 모임도 많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모임도 많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미 이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전포고 없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상전을 하마스가 펼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 행위고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테러를 저지른 대가 그런 비용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가자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가자 지역 내에서 아랍인들도 좌우익이 상당히 나누어져 가지고 이 좌파진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되게 지지하고 그다음에 또 우파진영 사람들은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든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고한 그런 가자 지역에 거류하고 있던 아랍인들도 큰 피해를 보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자국민과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안 된 감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무모한 공격을 해 가지고 가자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는 초토화를 시킬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국방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200군데 300군데 하마스가 활동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관역을 만들어서 타격을 가하는 그런 작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 피해의식 안에는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정오심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뭉쳐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열등감이 더 발전해 가지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람민족하고 유대민족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은 서로가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치사한 그런 전쟁을 치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냥 아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다 싸그리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주의 받으니까 시기심 질투심 정오심 열등감 이런 것이 뭉쳐 가지고 피해의식이 강하면은 그러면은 본인도 성장할 수가 없고 참 보는 사람들한테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아랍인의 분노나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한일 간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 정도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죠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피해의식 식민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게 좀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그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참 개인도 이렇게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더불음유당이지 않습니까 더불음유당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일곱 번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는데 가장 큰 덕을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25개 여러분들 구청장 가운데 20자리 이상이 고향이 여러분 홍남권이나 아니면 처갓집이 여러분 호남인 사람들이 뭉치면은 21자리 정도가 됐을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해가 여러분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서 24개를 차지하고 24개 가운데 호남권 여러분들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21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도덕놈들 1권의 첫 부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선거 어떻게 훔쳤나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여름 100자리 가운데 90여름 6자리인가 아마 94자리인가 그렇게 더불음유당이 가져갔을 겁니다. 다 부정선거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광역의회 사람들 본관이나 여러분들 고향 다 조사해보면 호남권이 압도적일 겁니다.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한 무슨 선호나 불호나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은 선거 도덕질의 가장 핵은 더불음유당이었다. 그리고 더불음유당의 전리품을 차지한 다음에 선거 결과를 조작해 전리품을 차지한 다음에 자리 나누어진 걸 보면 호남인사들이 압도해짐 서울의 여러분들 25개 구청장 가운데 20개 이상 자리를 호남권에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탈취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의 지금 여러분들 아랍인들하고 이런 갈등을 보면서도 그 피해의식이라는 부분들이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들을 약간 열등감을 느낍니다. 워낙 우수하니까 과학 무슨 화학 물리학 무슨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예술 무슨 심리학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출중한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좀 잘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열등감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젊은 날에 글에 쓴 적이 있는데 인생이란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긴 여정 같다 여행길 같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아랍 민족은 근현대사에서 전혀 기여를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점을 여러분들 일으켰죠. 인권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 천년 정도 지중해가 이스라엄 해적들의 소굴이 됐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약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프랑스나 스페인 해안 지역을. 지금도 여러분 여행 가보시게 되면 모든 마을들이 다 해안에 많이 떨어져가. 자 여러분 산골에 여러분들 다 둥실떠 있듯이 그렇게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워낙 노량질을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을 잡아다 끌어 가지고 지금은 튀니지죠. 튀니지에 여러분들 할렘 같은 데 팔아먹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 가지고 가서 사람값을 치르고 자기 동네 사람을 구해오고.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즐기도록 오래 지속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야 나프탈리라는 그런 트위트를 좀 왕성하게 하시고 프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젊은 분인데 며칠 전에 징집이 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95세의 에즈라 야친. 에즈라 야친이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가장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총을 든 퇴역 장병인 거죠.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 95세입니다. 어제는 75세분을 하나 봤는데 한 분을 봤는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900만이 이제 그 아랍 민족들한테 포위가 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반유대주의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보는 그런 조금 따뜻하게 아주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기독교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약에서 크리스찬 훗날이름 신약의 교회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참 그래도 정말 인상적인 것은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의 기계 그리고 그 젊은 처녀들도 다 뭐죠 징병에 기꺼이 이러멍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뭡니까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모습을 보면 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저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조국이 정말 지킬 만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굳건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겠습니까. 참 나라다운 나라 아버지다운 아버지 대통령다운 대통령 국민다운 국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무튼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번 하바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참 여러분들 그 국가를 이제 뭐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아니면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 우리 애국가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놀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들이 구성한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서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좀 장음하고 좀 애절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 국가를 이번에 주의 깊게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가사들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언젠가 이스라엘에 사는 한 유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당신 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벤처 창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양반이 명답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참 한국이 부럽다 이야기죠. 한국은 팀웍이 굉장히 강한 나라 같아 이야기. 제조업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만지면 만 개 이상 정도의 부품을 이렇게 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을 조합해서 조직화해서 상품하는 능력이 부럽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강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강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듣기에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